안보인다 안보여 밑에 까매가지고 뭐야 놓쳤다 입질 왔는데 놓쳤어요 중요한건 왜이렇게 후킹이 안되는거지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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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도 사 자는 안돼요 주둥이 그리퍼 오늘의 첫 수 지가 알아서 반을 뱉어버리네 오늘의 첫 수 눈동자 사람 눈동자 같아 과장님 덕분에 일수 인증은 이렇게 할게요 길이로 와 진짜 걸레가 된 루어 진짜 잘 써먹네 버려도 될정돈데 사이드 위주로 공략 딱 원하는 곳에 떨어졌어 기다렸다가 슬슬 끌고 끌고 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끌고 슬슬 버징으로 버징 활성도가 괜찮다고 하니까 연잎 위에 밑에 막 골고루 좀 빨리 가볼까 저기 오는거 보이죠 넓은 데서 넓은 데서 보지 한번 해볼까 버징은 안되는거 같은데 나는 요번에는 기다렸다가 스테이로 아 뭐야 입질 왔는데 저는 위쪽 말고 중간 하니까 입질이 와요 좀 느리게 해가 없으니까 아이씨 평강쌍그라스에 효과가 없네 아 왔어 넣자마자 오케이 넣자마자 오케이 넣자마자 오케이 이수 이수째 이수 애기다 애기 뭐야 얘는 어딜 모른거지 어 오케이 길이 인증 길이 인증 20cm 자 웜 교체를 하기 전에 한번만 더 캐스팅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냥 딱 물었는데 방금 고생했다 자 다시 이쪽부터 비거리는 확실히 안나오네 가벼워가지고 헤헤 쉐드웜 했을때랑 이거 했을때랑 너무 천린데 성과가 조과가 원 바꾸고 나서 조과가 떨어졌어요 검정색으로 하다가 잘 잡았는데 녹색으로 했거든요 바꾸어야지 바꾸어야지 과장님 지금 몇 수 했어요? 4마리? 10마리? 4마리 잔잠할 때 하면 거의 첫방에 무조건 치고 이렇게 빨리 건드린다고? 난 아까 하다가 애들이 제대로 조준을 못해 빨리 한 상상에 하나 버징? 과장님 버징으로 낚았어요? 내가 그랬다니까 내가 그랬다니까 야 용기가 있네 아이가 뭐야 내가 안볼때만 낚아야 왜 강제집행? 어 나무에 걸렸다 건졌다 방금 여기 뭐 튀었는데요 아이콘 어... 아니면... 아이콘 어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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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봤어요? 오 나이스 와 처리때 막 떨린데? 오케이 오케이 삼치 레츠기릿 레츠기릿 이야 과장님 그 정도는 담아야겠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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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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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지금 찍고 있어 찍고 있어 찍고 있어 찍고 있어 찍고 있어 이야 사짜 넘는 거 아닌가? 이야 이 독하게 생겼네 이빨 조심해 야 보여줘 보여줘 이야 치우고 잠깐만요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여기다 낸다고? 그냥 맨날 비린내니까 그냥 넣어도 되고 나 한 번 만져보자 몇차마다 나오는데? 이야 대박이네 과장님 대박이네 저 어차피 이게 5점대라 빨리 감아도 느리게 와요 거기다 그냥 내려가주세요 아 아 아 있네 아 저쪽도 잡았는데 나도 잡아야 되는데 아직 입질은 없고 아직 입질은 없고 아 뭐야 왔다 아 뭐야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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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왔다 오케 오케 오오 뭐야 오 무거워 깜짝 놀랐어 오 깜짝 놀랐어 오우 야 여깄다 야 크다 오 크다 강제집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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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첫삼치다 첫삼치 첫삼치 야 오짜 오짜 좀 느리게 감았어요 대박이네 오우 야 이거 가만히 가만히 있어 밟아야되나 이거 야 해드릴게요 대박 이거 잡는거 있어요 죽는거 치장이네 치장 야 얘 아직도 하러있어 잠깐만요 야 가만히 있어 어 맞아 제대로 먹었네 아 오케 예이 야 야 대박 승마 죽이죠 와 우와 진짜 놀랬어요 진짜 놀랬어 진짜 놀랬어 죽는다고 지금 달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네 이번 시장사이즈는 되겠네 야 아 좋았어 내가 이거 갖고 있어야겠다 하하하 되겠죠 아우 대박이네요 콜라스 좀 뺄까요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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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느리게 했어요 좀 느리게 했어요 예 근데 웃긴게 내가 뭘 한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따기 때리듯이 빵 때려가지고 아 원래 그래요 야 손맛 대박인데 하나 더 잡자 오 엄청 큰 놈이야 점프 뛰어 점프 여기 뭐 지나간다 떼거지 여기 뭐 떼거지 지나가요 아이씨 지나쳤네 한 번 더 네 중층에서 릴링 중층에서 릴링 네 요거 요거 쟤 뭐야 엄청 큰데 팔쪽만 한거 지나갔는데 갈치낚시를 위해서 조명까지 동원해서 지금 이 후레쉬는 왜 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얘가 이제 낮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예 아 작은 물고기 유인 힘이 엄청 세던데 힘이 엄청 세던데 와 이거 대물이다 이거 와 이거 횟떼 아 이거 거의 뭐 사시미감이네 와 진짜 크다 이거 이거 힘을 같이 많이 났었는데 와 진짜 크다 쳐다본다 나 쳐다본다 이거 해요 잡아요 안 잡아봐도 돼요 잡아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네 맛있는 거 하나 아 이건 뭐 거의 횟집에서 파는 크기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큰 것도 참는다고 그러네 손조심 손조심 야 대박 과장 와 이거 못써 26 남은거 여기다 어디 재볼 데가 없네 사장님 사진 제가 찍어 드릴게요 저거 저거 괜찮은데 왔다 아 뭐야 조그만 놈인데 조그만 놈 조그만 놈 아이씨 아이씨 조그맨 조그맨 애기다 애기 오 갈치다 야 드디어 왔다 뭐 갈치 거의 멸치인데 아이씨 그래서 이 유지라고 이거 뭐하나 야 꼬리 한 마리 보이면 되게 중요하고 아 그냥 한마리 보였네 네 집어가 됐다는 거거든 야 이거 잡으러 왔거든요 야 꼬리 봐 이걸 뺐다 차라리 네 가방이요? 네 가방이요? 가방 여기다 여기다 놓으면 돼 있지 않을까 번거로우니까 예 오늘 그냥 막 차단이 오래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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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거워가지고 못들겼어요 이렇게 열심히 잡으면 뭐합니까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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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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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잡으세요? 그냥 멀리서 천천히 가봤어요 나 우럭 잡는다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빼야되지 잡아야되요 야 지금 우리가 처음 잡은 옆에도 못 잡으세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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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벤치로 잡아야되나 아이씨 벤치로 잡아야되나 아이씨 손마다 어때요? 작아요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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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조그만 우럭같은 느낌이였어요 되게 조그만 우럭 열어주세요 아이씨 아이씨 이거 아니 선상조까인데 하하하하하 선상조까 아이씨 아이씨 와 아이씨 역시 텍사스 리그 역시 텍사스 리그 아이씨 좀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우럭 새끼 잡듯이 천천히 감았어요 과장님 우럭 저거 잡은거 보고 우럭 잡는다 생각하고 천천히 감았더니 걸렸어요 아 저 칼치라니 아 뭐야 저 빗의 끝부분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긁었는데 끝머리에서 걸렸어요 끝머리에서 끝머리에서 멀리서 끝머리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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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 잡은거 같은데 뭐 잡았어 어 무찍한데 가벼운 느낌인데 오옷 오케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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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-서 나이-서 갈치 이수 열심히 잡으면 뭐해요 과장님은 분명히 나한테 어복이라고 할거야 뭐 이런거 갈치가 저기에 걸렸네 얼굴에 왜 이렇게 벌레가 많지 바다에 바람이 없어졌네 바람이 없어졌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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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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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 하 하 하 하 하 어 뭐야 아 옆 꿀팁이 어떻게 걸어 교통사고 아니에요 그거 많이 있다는 거네 몇 마리야 이게 이게 틀려고 한다 와 형님 살아있네 이야 가시는 갈수대로 2마리 아 이 새끼야 2마리 저거 맞았네 얇아서 먹을 수 있어요? 네 이거 튀어서 맥주안주를 먹는데 아 뼈다귀제로? 네 그래서 풀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맥맥 가져가세요 오케이 그냥 기름에 튀겨버리면 돼요? 네 그냥 내장 떼고 이것도 다 나눠갈게 손질 안하고요? 내장만 따면 돼요 아 내장따고 반띵하겠다 아이구먼 삼치는 사장님 사장님 닮으시고 큰거 가져가시고 난 조그만거 가져가고 많이 닮을게 몇 마리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마리 지금 열 한 마리 발치 열 한 마리 열 마리 우럭 우럭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 삼치 두 마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